요 아기 상어 뚜루 뚜루 엄마 상어 뚜루 아빠 상어 삼촌 삼촌 조카 상어 이모 상어 너는 내 전용 카메라맨 이제 항상 너 나한테 월급을 받지 일로 같은 데 찍어주는 건 바로 내 카메라맨 나는 카메라맨이 있어 왜냐면 나는 잘나가거든 네 안녕하세요 고운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카메라맨 같은 거 없습니다 얘가 내 카메라맨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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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마 전에 제가 정버리님이랑 상어를 먹었었죠 이 상어를 한 번 더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뭐야 통발 낚시입니다 제가 사실 헌터 파악 찍으면서 통발 낚시를 여러번 했었는데 이상하게 통발 낚시는 거의 다 망한 컨텐츠더라고요 자 근데 이번에 이 통발 안에 넣을 거는 좀 색다릅니다 바로 아빠 상어 뚜루루 일로 같은 데 찍어주는 건 바로 여기 네 카메라맨 바다에 최상위 포식자 상어를 미끼로 쓰면 과연 어떤 겉대가리 없는 물고기 내 끼들이 통발 안에 들어올지 상어를 처음 먹으러 자 그거를 한 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상어를 여기 통발에 이렇게 도킹해야겠죠 같이 도킹해요 넷스 고 어 어 아 씨 그 아 롯나 더러운 건데 리발 자 여러분 일단 이 통발을 펴야됩니다 이게 탄성이 엄청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밟아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뼈아우 자 이 상어가요 죽으면은 암모니아를 퍼뜨려서 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곰팡이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또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 찢으려 했는데 롯나 다 찢어버렸다 리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원래 양파만 같은 데 해야 되는데 롯가 필요 없어 여기 그냥 다 넣을 거야 야 이게 얼려 있는데도 냄새가 좀 나 아 씨 리발 상어 몇 덩이야?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네 덩이 다섯 일로 같은데 찍어주는 건 바로 여기 네 카메라맨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바다로 가서 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다로도 같이 가야겠죠 지금 자세 뭐야 리발 렛츠 고 허리 다 나갔다 리발 상어 통발 되고 지금 방파제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기 방파제는 롯밥이죠 상무늬 잡느라 하도 리치핸듯이 뛰어다녀가지고 자 어디 가져올까? 자 여러분 저쪽도 괜찮은 거 같거든요 야 이런데 이거 김이거든요 위에 나중에 김 한번 말려서 먹어볼게요 근데 오 오 룸나 미클 오 내가 상어 밥이 될 뻔했네 자 여기 아주 난잔합니다 난잔해요 자 상어를 좀 녹여줘요 롯나 녹여 두루뚝 이 웅덩이에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을 일단 풀어줄 엉켰다 엉켰다 리발 어 많이 많이 엉켰다 자 던질게요 많이 잡아와라 24시간 뒤에 바로 찾으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상어를 먹을 용감한 물고기 4끼가 누가 있을지 이걸 내보내는 일록 같은데 들어주는 내일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24시간 후에 통발에 거들어 방파질 가고 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딱 하나죠 통발이 무사히 이끌 리발 통발 도둑래퀴들이 많아가지고 오케이 있다 있다 이야 오늘 진짜 해루질하기 괜찮다 이따 통발에 뭐가 잡히든 일단 개 몇 마리 잡아가야 돼요 왜냐면 팡무늬 매겨야 되거든요 통발이 있는데 안에 잠깐 봐버렸네 없으면 하루 더 뚫 거예요 과연 상어를 먹으러 온 래퀴가 있을지 야 이건 무슨 아니 애기성게들이 아주 겁이 없구나 버려 이거 겁이 없구나 버려 다른데 한번 다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통로에 다시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로가 약간 놀래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쪽 방파제 원을 그려서 커다랗게 이발 줄을 묶었어요 저의 성공 기준이 뭐냐면 물고기예요 아무 물고기만 들어오면 영상 올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미니 개새끼 좀 잡을게요 미니 개야 어디니? 들어보세요 이제 슬슬 여기 돌 위에 이끼가 끼는 시절이 오거든요 그 시절에 이제 얕은 연왕에서 아주 몸값이 비싸다고 유명한 털 개새끼가 나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딱 한 마리 잡았었어요 큰 털 개 여기 있다 일단 미니 개 털 개 얘기하니까 니가 나오네 털 개 계속 해야지 그때는 먹지 않고 놔줬어요 왜냐면 4월은 털 개의 금어기입니다 잡으면 안 되는 시즌이에요 금어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무서워잉? 물고기 아주 살 포동포동 올라... 어 꺼져라 리발레이케 정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때쯤 또 그거 나왔었는데 두삐 보름달 해파리 아 두삐 보름달 해파리 그거 독성인데 제가 막 사스키 날리고 해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그니까 제가 더 무서워 여기 여기 도망치지 마 일로 와 두 마리 일 타입 비둘이 쳐고 매부 쳐고 마딱쓸거 쳐고 돈 여기 한 마리 있고 네 마리 아 닥치 우두두두두 두두 두 마리만 더 잡자 팡무니가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잡아줘야 돼요 왜? 나는 팡무니의 라버지니까 어이구 공중에 쌓았네 아이고 얼마 전에 너 종류 바로 먹혔어 팡무니한테 긴장 있는 힘껏 하고 가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세요? 난 너 잡으면 안 되냐 이 셰키야? 어? 여기 딸 셰키야 거의 신문성 같은데요? 꼬리여고 이타이피 들어가 자 여러분 제발 놀램이라도 잡힐길 여기에 내일 봐요 라삭라사 이 컨텐츠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또 리발 네 여러분 지금 통과를 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내일 아침 올라 그랬는데 지금 밤에 왔어요 그것도 새벽이에요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 2시인데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풍속 35mps의 강풍이 양양에 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통과를 거둬야 돼요 이거 24시간도 안 나왔는데 안 잡혀있을 거 같은데 일단 지금 가볼게요 여기 바로 방파지에요 잠 넘을 거야? 월담 제발 잡혀있어라 뭐라도 자 뽀채 혹시 모르니까 물 받아놓을게 일단 통발은 있어요 제발 뭐가 잡혀있어라 제발 오 있다 여러분 뭐가 있는데? 이거 뭐야 전복? 아니 전복이 어떻게 들어갔지? 물고기인데 얼핏 봤을 때 노렘미 같아요 일로와 일로와 가자 렛키들아 야 일단 전복이 있는 게 대박인데? 아니 여기 전복 어떻게 들어갔지? 이야 전복이 야 이 용감한 렛키들 상어를 넣어 먹으러 왔구나 노렘미요 몇 마리야? 이야 3마리다 3마리 라면 같은데 넣어 먹어있다 어 일단 거기 있어 이 상어의 암모니아가 괜찮나봐요 청개 얘도 잡혔네 얘는 꺼줘라 여러분 얘는 좀 큽니다 이야 아니 고등어랑 이런 게 리랄을 해도 안 잡히는데 상구 샥스피으로 잡았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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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죠 자 여러분 일단 이래기를 가져갈 건데 지금이 진짜 새벽 2시에요 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희 살아있어라 알았지? 어 닫아 노렘미야 노렘미야 노렘미 노렘미 어딨니 노렘미 노렘미 보여드릴게요 노렘미야 살아있어라 열어 어? 다 죽어버렸지 다 죽어버렸지 아이고 다 죽어버렸어 아 배고프다 먹으러 가야지 자 여러분 여기 이 랄끼들은 아주 용감하게 상어를 먹으러 왔... 살아... 너? 너 살아... 살아있구나 너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어차피 뒤질 거야 자 이래... 으어우 여러분 이 랄끼들은요 아주 용감하게 상어를 먹으러 왔다가 저한테 곧 뒤질 랄끼들이에요 자 이 랄끼들을 어떻게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횡산버터구이는 잘 없을 것 같더라구요 자 그래서 이 랄끼들을 손질을 하고 위에 아우 야 미안해 진짜 아프지 괜찮아 뒤질 거니까 손질해서 버터를 바르고 에어 프라이게 넣어서 또 먹어볼게요 근데 전복 랄끼도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통발을 수십 번 먹으면서 전복이 들어간 적은 처음이에요 이거는 아마 마을 주민분이 제가 촬영한 거 알고 잡아서 안에 넣어주신 거 같기도 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추베는 자 일단 그럼 바로 손질해볼게요 어 미안해 숨 오래 참았지? 여러분 드디어 이랄끼를 제대로 쓸 준비가 됐습니다 흩날려라 천보냉 라시미 크기가 좀 애매해서 횟감으로 벗기는 굉장히 아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질 바로 할게요 좀만 참아 금방 끝나 좀만 참아 대가리 라삭 사무라이 자 그리고 배 살짝 갈라줍니다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빼줄게요 자 이렇게 내장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멀리 거죠 자 그리고 비늘을 벗겨줘야 되는데 사실 이 노레미 비늘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세요 잘 안 벗겨져요 비늘이 그래도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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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뼈를 뚫고 살로 쭉 하는 거예요 쭉 뼈타고 쭉 어이쿠 이건 회 뜨는 건데 리발 꼬리는 라삭 꼬리 저 멀리 꺼져 회 맛있겠다 이거 자 다 젖이자 자 이렇게 한 마리 손질이 완료된 거는요 여길로 꺼져 너도 똑같아 자 여러분 얘네 똑같이 손질을 하고 있는 건데 대롱대롱 대롱거리네 어 라삭 사무라이 어 바로 잘렸네 자 됐어 비늘을 안 벗겼다 리발 지금 벗기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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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끝날 래끼도 젖다 꺼져 자 그럼 얼마 전에 여러분 전복 버터구이 먹었을 때 전복 손질 보여드렸죠 여기가 전복래퀴 라갈이고 여기가 롱구멍이에요 총 숟가락으로 이렇게 넣고 약간 베닐라 아이스크림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팅탕 어 어디가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복이 가장 중요한 거는 라가리 제거입니다 라가리 제거 이거 붉은색 이게 라가리입니다 라가리를 십자가로 이렇게 그으면 돼요 할레루야 이게 라가리 버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약간 이런 칼집을 살살살살 내줘야 돼요 가운데로 한 번만 단체로 할레루야 생선들도 다 여기다 버릴게요 이야 이 회 진짜 이거는 야 너무 추베로 맛있겠다 펀치 다 젖이자 자 여러분 이 전복 껍데기는 이따 쓸 데가 있습니다 곰팡이 여러분들 이 껍데기 어디다 쓰실지 아시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뭘 하느냐 버터를 녹여줘야 됩니다 힝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죠? 벨브야 진짜 고마워 잘해줄게 파이어 파이어 버터를 이렇게 투하 투하 제가 오늘 한 요리는요 전부 다 제가 그냥 지금 자작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맛있을까 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후추 간을 미리 좀 쳐줄게요 자 이렇게 버터가 다 녹았으면 아까 손질했던 것들을 버터로 재워줍니다 오우 쉣 생선을 버터에 처음 재워보거든요 냄새가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생선 냄새랑 약간 섞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아 리발 코에 누가 오파컷 바로 쳤다 여러분 이렇게 10분 정도만 재워둘게요 10분 뒤에 봐요 라삭라삭 1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로 뗐어요 굳어버렸어요 괜찮아요 계획대로 됐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에어프레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계획이 아닌데 리발 자 여러분 저희집 엘순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소개시켜 드리죠 여기 약간 보아 이게 달러로 9900 달러면은 1200만원 쯤인데 이게 리발 그리고 현상금이야? 어? 여러 여러분 여기는 종이 호일을 깔고 버터에 아주 지려버린 랭선드를 넣겠습니다 굳으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전복 자리가 없는데 여기 지롱 맛있어 지자 과감하게 닫아버려 빼보시면 다 나와있죠 파이 뭐 이런거 다 나와있죠 객관고 자 이 넙치로 맞출게요 200도에서 15분에서 20분 저는 10분 정도로만 맞춰놓겠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확인해서 꺼낼게요 파이어 이따 봐 에순아 여러분 이상한 팡팡 터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창 잠깐 끌게요 땡 열어 기가 몇 키인데요? 생선살이 터지고 있었구나 지금 약간 전복은 지금 빼줘도 될 것 같아 전복 먼저 뺄게요 이리 와 전복 랄게요 우와 너무 맛있어 보이죠? 뒷미안은 별로야 여기 진짜 십차가 단체 할레로야 리저꼬 버려 자 생선들도 얼추 좀 된거 같은데 그를 좀 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5분만 더 하자 5분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돼요 곧 3 아직 아직 오늘은 무조건 맞춘다 0에 닿은거 같은데 0 약간 비껴 나가듯이 갔을때 이렇게 같이 본심을 드러내면서 땡 하거든요 자 이제 곧이에요 곧 자 3 2 1 오 맞춰버렸네 리발 여럿 우와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장난아니에요 우와 론나 맛있겠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복과 노레미 버터 에어프라이기가 완성 됐습니다 야 자 보세요 론나 파슬리 막 뿌려놨어 플레이팅이 아주 괴롭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맛은 있겠죠 츄베르 바로 먹어볼게요 라사 자 여러분 뭐 김말 필요있나요? 그냥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전빵 전복래끼 바로 가겠습니다 말할것도 없습니다 이 전복 보세요 제가 뭔가 초점을 되게 잘 잡죠 그렇죠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러머니땜에 튀다가 카메라 깨졌잖아요 리발 바로 먹어볼게요 츄베르 여러분 얼마전에 깃깔 나는 한입 해가지고 전복 잡아서 먹었잖아요 그거는 프라이팬에 그냥 거의 전복을 비비다시피 했는데 이거 에어프라이 와 론나 맛있어요 진짜 아이통 보이세요? 여기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마지막 한입 츄베르 와 너무 맛있다 와 이럴 수 없더 없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처음 선사하는 겁니다 어 살짝 구부려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버터의 질인 노레미구이입니다 바로 떨어지지 말라 그랬지 요 살코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보세요 쌀 먹어볼게요 음 되게 부드러워요 야 야 이게 처음에 넣었을때 버터향이 안났거든요 야 지금 뭐 카메라 바꿨는데도 지랄하네 아 아무 상관없구나 그거랑 목에 넘길 때 버터향이 확 나네 신기해요 대박인데 요거 조그만 덩어리 또 먹어볼게요 뼈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못먹는데 뼈 그냥 다 씹어볼까? 목에 걸리면 병원가면 되죠 럭키가이 다살이었다 여러분 버터생선구이 한번도 안해보셨죠? 진짜 한번만 딱 해보세요 한번만 그냥 속 냄새에 치고 한번만 해보세요 욕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욕을 못하시게 될거에요 하시면 어떡하지? 와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맛있다 와 추랭 아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 그 전복 껍데기 제가 어디다 쓰냐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그냥 노레미 접시로 쓸거에요 여러분들 설마 뭐 이 뚜껑을 숟가락으로 합하시면서 노래를 부른다는가 혹시 전복 접시로 쓸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노레미 접시에요 이거 리발 야 이거 보세요 레통통합니다 진짜 초청 개빨리 잡는다 이거 보세요 이야 이거 보세요 카메라 깨지길 잘했네 돈 롯나 나갔어 리발 자 먹어볼게요 뒤쪽에 살이 없는거 같거든요 근데 진짜 뒤쪽에 살이 다 뼈다 리발 퓌 자 이쪽 먹어볼게요 음 입에 버터 기름기 보이세요 이거 보세요 입에 버터 기름기 음 가운데 뼈만 바르면 위에 그냥 다 살입니다 야 생선 버터구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와 근데 생선을 반나절 정도 햇빛에 쫙 말린 다음에 버터를 해서 버터를 좀 더 머금고 해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 버터 향은 안 나요 조금 더 낫으면 좋겠는데 왜 이거 먹으려다 말고 입에 갖다 대고 파모니카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죄송합니다 뼈가 롯나 귀엽죠 이렇게 제가 파먹은 거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입이 안에 있는 거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둘 다 보여드렸네 이게 껍질에는 굉장히 잘 비어있어요 껍질 보세요 덜렁덜렁 거리지 마 그럼 이렇게 해서 통발 안에 상어를 미끼로 해가지고 놀래미 3마리와 전복 1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복 넣어주신 주민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진짜 전복은요 후라이팬에 구워서 전복 버터구이를 먹는 것보다 에어프라이기 버터구이가 훨씬 맛있어요 자 그리고 생선 버터구이는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이거를 수복이를 쫙 뺀 다음에 다시 버터를 머금게 한 다음에 에어프라이기에 조졌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진짜 그냥 소금 쳐서 먹는 거랑 버터랑 먹으라고 하면요 소금 쳐서 먹을래요 이른 아침부터 조금 느끼하긴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 김치 좀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훈토 프라이퓨 작년에 하트 각소리가 역시 두드러기한테 전복은 남은 장애인으로